예고해 드렸듯이 오늘은 박성현님 모셨습니다 이미 보는 라디오로 여러분 보고 계시죠? 아침 이른 시간에 나와주신 우리 박성현님 모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이크를 내고 고맙습니다 네 우리 애청자분들이 너무너무 기다렸나 봐요 문자가 엄청 오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현 씨 우리 애청자분들께 소개 그리고 인사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미스토로드에서 탬버린 여신으로 이름을 알렸던 제가 이번에 신곡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김평은님 문자 좀 소개해 주십시오 여신여신 탬버린 여신 박성현 환영해요 오늘 응원합니다 화이팅이라고 고맙습니다 0033번님도요 박성현 씨 말씀 정말 잘하시던데 오늘 기대됩니다 보라 고정할게요 채널 고정 고정 고맙습니다 정미희님이 아침부터 이렇게 여신처럼 나타나셔서 깜놀했어요 하셨네요 성현 씨 이렇게 또 아침 방송하느라고 일찍 일어나셨겠네요 오늘은 오늘 이제 또 샵을 가서 예의를 차려야 되잖아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래서 4시 45분에 일어났습니다 원래는 그 시간에 이제 푹 주무셔야 되는 시간인데 가끔은 이제 그 시간에 안 잘 때도 있어요 오늘 같은 날 아 그렇죠 오늘은 거의 못 자고 온 거죠 여러분들 만나야 되는데 설레서 잠이 안 왔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5078번님께서 삼행시 보내셨는데 제가 운 띄우겠습니다 박 박력 있는 파워풀한 가창력 성 성스러운 자태에 내 마음도 흠짓 연 연분홍 진달래꽃 같은 성현님 밝은 웃음 보기 좋아요 오늘 파이팅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성현 씨를 알고 계신 분도 물론 있겠지만 오늘 또 처음 보신 분들이 더 중요해요 사실 아 그렇죠 그분들께 성현 씨를 이제 완전히 딱 확인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럼요 그럼요 자 그러면 이제 성현 씨를 어디로부터 돌아가 볼까요 박성현 가수 박성현의 출발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의 첫 곡이 나왔던 데뷔가 처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데뷔 네 가수를 일단 데뷔를 하고부터가 일단 시작이라고 느껴지잖아요 제가 데뷔를 좀 늦게 했어요 27 27입니까 네 후반에 했는데 이제 그때 다행히도 잘 운이 풀려서 저는 이상하게 걸그룹 할 때는 그렇게 일이 안 풀리더라고요 그러면 걸그룹 할 때는 이라는 멘트가 나왔다는 것은 네 걸그룹 시절도 있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걸그룹 준비를 한 그래도 이제 오래 하다가 네 정말 일이 안 풀리는 거예요 아 걸그룹 할 때는 네 막 엎어지고 막 다 없어지고 막 이런저런 이유들로 네 막 그러다가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애들 트레이닝을 했어요 보컬 트레이너로 그때 저하고 만난 적이 있잖아 그쵸 아 그쵸 그쵸 보컬 트레이닝하고 할때 맞아요 아 그때 애들을 가르치고 학원에서 그러다가 이제 트로트로 이제 빨리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잠깐만 근데 네 트로트 해야 되겠다 이거는 사실 본인의 의지였습니까 아니면 타인의 의지가 들어온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원래는 이제 저의 원래 어렸을 때의 목표는 이제 걸그룹으로 이제 데뷔를 해서 그 다음에 나이가 들면 당연히 트로트로 갈 거다 라고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원래 약간 좀 부르는 스타일이 이제 흔히 이제 선생님들이 얘기하시기로 약간 올드한 사실 근데 예전에도 트로트를 즐겨 부르긴 했네 아 그쵸 뭐 노래방에서도 많이 부르고 네 그랬었는데 이제 정말 운이 좋게 보컬 트레이너를 할 때 어떤 작곡가님께서 성현아 급하다 빨리 이제 가이드 하나만 들어와줘 오오오 이래서 이제 그 가이드를 가이드라는 것은 또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있을 수 있죠 가수가 그 노래를 부르기 전에 노래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알아야죠 그러려면 누군가가 거기다가 그 노래 멜로디가 어떤지 이런 느낌을 좀 내야 되니까 네 그 노래를 불러주는 역할을 하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거죠 아 했는데 했는데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 노래가 알고 봤더니 이제 그런 앵까라 그러죠 일본의 네 그런 풍의 이제 트로트곡이었던 거예요 오오 근데 그거를 부르고 그게 이제 여기저기에 갔겠죠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노래가 가수한테 첫 번째 바로 인연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아 없어요 이 가수한테 갔다가 잘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또 다른 가수한테도 가고 네 그럼 이제 여러 가수들이 성현 씨의 목소리를 들었겠네 그렇죠 그 가이드에 들어있는 목소리로 도대체 이 친구가 누구냐 오 가이드 목소리가 누구냐 누구냐 이러면서 대개 그때 당시에 스물 중반이었는데 네 제가 대개 나이가 많게 느껴지셨나 봐요 목소리만 듣고 목소리만 듣고는 그런데 뭐 기본 못해도 서른 넘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어리대 사람들이 다 나 이 친구 좀 만나보고 싶다 와 그래서 원래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이 얘기를 들었다가 이제 사실 그때 어떤 회사랑 계약을 했었어요 트로트로 근데 이제 빨리 우리 작업해야 되니까 앨범 학원을 그만둬라 그래서 학원을 그만두고 한 며칠 있다가 갑자기 계약 파기를 당했습니다 아이고야 그거 하려고 또 학원까지 그만뒀는데 네 근데 다시 들어갈 순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혼자서 애들 모아가지고 애들 레슨도 하고 네 이제 이러고 아 내가 지금은 이게 아직은 아닌가 보다 내가 트로트의 길이 아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네 아직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있다가 내가 제가 계획을 그때 세운 게 네 27까지 나 혼자 앨범을 좀 내보고 내 이름으로 그렇게 하다가 이제 27이 되면 그때 트로트를 알아봐서 서른 전에만 데뷔를 하자 박성현은 계획이 다 있구나 그렇죠 저는 계획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26 후반에 아 이제 슬슬 알아봐야지 했는데 정말 바로바로 진짜 제가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때는 딱 인연이 됐군요 계속 잘 네 그래서 정말 척척척 탄탄대로로 데뷔를 하고 때가 있어 때가 있어 네 그리고 바로 미스트롯을 하고 네 정말 트로트로 하자고 딱 생각을 하자마자 이게 너무 일이 잘 풀리는 거예요 아 이게 나의 길이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윤해라님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여신 포스예요 이렇게 그리스 신화 나왔어요 어머 어머 너무 극찬을 감사합니다 1109번님은 박성현씨 이제서야 알아봐서 죄송해요 하시면서 어머 복숭아 신청하셨네 어머 센스가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복숭아란 노래 복숭아란 노래는 이제 사랑에 대한 마음을 이제 사랑을 이제 나는 사실 겉으로 봤을 땐 되게 까칠해 보이는 약간 복숭아가 살짝 털이 있어서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막상 이제 한 입을 베어 물면 굉장히 물렁물렁하고 맛있다 그런데 그걸 사랑에 비유해서 표현한 가사가 매력적인 그런 노래입니다 시적인 표현입니다 사랑을 복숭아에다가 또 네 그렇죠 비유를 해서 알겠습니다 박성현의 복숭아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이다 이거 아 노래 좋다고 지금 문자 많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9239번님이 제가 말랑말랑한 미백 복숭아를 정말 좋아하는데 성현님도 딱 제 스타일이라니까요 최고예요 이렇게 김용환이 문자 좀 소개해 주십시오 요즘 복숭아 제철인데 이 노래 딱이네요 박성현씨도 뭔가 복숭아 느낌 느낌 예쁘고 귀엽기까지 최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0533번님 질문이 있는데 혹시 미스코리아 맞나요 그래서 더 예쁜가봐요 하셨네요 미스코리아 얘기를 좀 해줄 수 있습니까 미스코리아 어떻게 된겁니까 이거는 미스코리아는 이제 제가 가수 전이죠 그렇죠 가수 거의 바로 전인데 그때 이제 그냥 지인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어 뭐 미스코리아 요즘 하던데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뭐 너도 한번 나가봐라 친구들이 네 친구들이 우스갯소리로 제가 야 나는 키가 작아서 안돼 이러고 그 다음날에 자고 일어났는데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거에요 아이고야 아이고야 네 그래서 한번 알아봤어요 이제 인터넷을 사봤더니 서울예선이 끝났어 어 끝났어요 네 그래서 아 이게 각 지역마다 있나보죠 네 지역예선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예선이 끝나서 아 그럼 난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중국예선이 남아있는거에요 아 중국예선 네 근데 중국예선에 이제 참가 요건 중에 이제 거기서 이제 일을 했다는 중국에서 일을 했다는 네 비자라든지 취업증명서가 있으면 돼요 근데 제가 그때 피팅모델로 먹고 살려고 마칭 또 했네 네 그래서 이제 또 거기에 또 받아놓은 취업증명서가 있어서 아 이게 또 나이 제한이 있어요 27가지인가 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아 내년이 마지막인거에요 아 그럼 밑져야 본전인데 한번 내보고 네 안 되면 내년에 다시 준비해서 하면 되지 그래서 아무 준비도 안하고 일단 냈는데 상해로 와라 네 그래서 5일동안 합숙을 해서 상해를 갔네 네 상해를 가서 이제 합숙하고 대회를 했는데 정말 운이 좋게 네 저는 제가 받을 줄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 표정이 네 저요? 어 깜짝 놀랐네요 약간 멍한 표정 약간 이런 표정으로 찍혔더라구요 제가 정말 받을 줄 몰랐는데 운이 좋게 네 운이 좋다 네 주셨습니다 이 표현 참 좋은데 아 운이 좋았어요 라고 겸손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보면 항상 운을 받을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이에요 아 박성현은 항상 준비가 되어있다 네 어땠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 왜냐하면 아니 왜냐하면 그 중국에서 일한 그 자료가 없었으면 또 못 나가는 거잖아 그쵸 네 참 신기하게 참 이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이제 성현씨가 신곡이 나왔기 때문에 아 그쵸 우리가 신곡 얘기를 많이 해야돼 아 그럼요 그럼요 제가 성현씨가 이제 데뷔하고 나서 네 이런저런 방송 많이 해보셨겠지만 네 DJ가 직접 이렇게 웰컴 뮤직 이래가지고 리믹스를 직접 해서 이렇게 준비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제가 밖에서 들었거든요 네네 중간에 간주 보면 너무 신나더라고요 진짜 이런 사례는 없었죠 한 번도 없었어요 진짜로 아 예 고맙습니다 아 역시 아무튼 신곡이 나왔어요 네 제목만 빼고 왜냐면 제목은 이제 퀴즈를 내야 되니까 그쵸 그쵸 제목만 빼고 이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이제 이 노래가 굉장히 이제 되게 핫한 노래입니다 네 스타일은 어떤 스타일 곡입니까?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는 트로트인데 그렇죠 편곡적으로 좀 느낌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그렇죠 이게 약간 레트로 감성이에요 네 그래서 약간 누구나 다 좋아할 만한 굉장히 신나고 흥나는 트로트 메들리가 합쳐진 네 네 그런 이제 사랑하는 마음을 이것에 비유해서 나타난 아 이거 아까는 이제 복숭아에 네 아까는 복숭아 등장했고 그렇죠 지금 이것이다 이번에는 이제 약간 이제 집에 있는 약간 그 가전제품입니다 그렇죠 집에서 꼭 쓰는 그렇죠 아하 이것을 이제 비유해서 나타난 가사가 굉장히 재밌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합쳐진 퓨전 EDM 네 네 트로트 곡입니다 아까는 여러분 복숭아 등장했고 네 이번에는 이제 전자제품입니다 그렇죠 네 제가 보기 2개 드릴 겁니다 네 둘 중에 하나만 고르시면 되고 네 또는 대놓고 재밌는 오답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대놓고 좋아요 네 샵 1035번입니다 여러분 짧은 건 50원 긴 거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보기 1번 사랑의 탈수기 탈탈탈 네 사랑의 탈수기 보기 2번은 성현씨가 직접 해주십시오 보기 2번은 사랑의 세탁기 아 보기 1번 사랑의 탈수기 보기 2번 사랑의 세탁기 네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네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이제 리믹스 버전으로 웰컴 뮤직 나갈 때 중간에 제가 자 돌리고 돌리고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 둘 다 돌리네요 맞네요 아 둘 다 돌아가네 맞아요 네 네 자 여러분 노래 잘 들어보시면 노래 들으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아 그럼요 네 네 네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성현씨의 신곡이고요 이 노래 제목은 뭘까요가 퀴즈였습니다 자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세탁기가 돌아가요 내 눈물 모두 닦아줘 아 노래 좋다 노래 좋다 아 감사합니다 문자들도 노래 좋다는 문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현진님 아 냉장고 이렇게 보내셨고 네 오답들 몇 개만 소개해 주십시오 이인성님 뭐라 보냈습니까 네 텅텅 튀시니까 사랑의 통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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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돌아가는 거니까 네 현광석님은 뭐라 보냈습니까 없던 사랑도 만들어내는 사랑의 제조기 제조기 아 정진아님 뭐라 보냈습니까 리거 돌리고 사랑의 선풍기 아 이것도 돌아가네요 아 다 돌아가네요 오 맞네요 돌아가는 게 네 여러분 퀴즈 1 2 2 중에 하나 고르시거나 이렇게 재미있는 오답으로 대놓고 오답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번 사랑의 탈수기 2번 사랑의 세탁기 세탁기 2개 드렸고 8965번님께서 인생에서 깨끗하게 세탁해서 꽉 짜서 뽀송하게 만들고 싶은 일 혹시 성현씨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이 왔네요 저는 뭐 사람이니까 뭐 후회는 하겠죠 네 근데 뭘 굳이 그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뽀송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현씨가 걸어왔던 그 모든 일들이 네 사실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다 바탕이 되는 일들이거든요 그럼요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당시에는 물론 고생스러운 일들이 많았으나 그렇죠 울기도 했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전에 그러면 미스코리아 전으로 가보면 또 어떨까 그 전에 박성현은 어떤 박성현이었을까 그 전에 박성현 네 네 저희 친환언니가 저한테 얘기를 하시기로 네 굉장히 어렸을 때 성현이는 네 날것의 성현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날것의 성현이었다 네 굉장히 이제 시골에서 올라왔잖아요 시골이라고 하면 어디 목포시 목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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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나고 자랐는데 네 굉장히 이제 작은 도시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이 다 신기해 막 아니 그럼 목포에 있을 때 네 목포에 있을 때 박성현은 어떤 학생이었습니까 좀 뭐랄까 좀 끼가 있거나 이랬습니까 저 전혀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지금 얘기하면 다 아무도 안 믿어주시거든요 네 근데 저는 원래 대개 학창시절에도 굉장히 샤이한 내성적이고 말도 굉장히 친한 친구들 밖에 얘기를 잘 안해서 부끄러움이 많아서 뭐 나가서 노래를 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요 사실 그럼 가수가 되겠다 이런 생각도 사실 안했겠네요 그때는 아니요 마음속으로요 아 내성적이라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가 그래서 말은 못하고 혼자서 집에서 조용히 노래 연습하는 애들 있죠 연습은 또 했네 네 해야 돼 또 또 욕심이 있어서 네 이렇게 혼자 노래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이제 노래방을 자주 가잖아요 네 저희 때는 노래방이 5천원이었어요 한 시간에 네 친구들이랑 자주 가면 자기들보다는 뭔가 관심 있으니까 더 잘 할 거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네 그러면 애들이 야 너 노래 잘한다 이렇게 인정해주면 또 그게 좋아가지고 또 좋아하고 네 약간 되게 내성적이었지만 네 혼자서 집에서 노래 연습은 열심히 하던 이제 그런 친구였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게만 하다가 어디 뭐 페스티벌이나 이런 데 나가본 적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 딱 한 번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친친가요제라고 하는 좀 커요 목포에서 하는 겁니까? 목포가 아닙니다 거기는 조금 전국에서 모으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오 전국 구네 네 그래서 친친가요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처음에 제가 나가봤던 가요제인거죠 아 아 친구랑 못 모르고 나갔었는데 나갔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광주예선으로 이제 갔었어요 네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청바지에 빨간티를 이제 갈 거 같거든요 근데 친구랑 같이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어 저기 빨간티 친구 네 네 잠깐만 남아봐 이러시는 거예요 오오 두 분이 올라갔는데 네 저 친구랑 같이 노래를 불렀는데 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고 남았는데 명함을 주시면서 네 이제 올라와서 오디션 보라고 아 작곡가였나요 그분이? 아니요 그분은 이제 기획사였나 기획사 대표님이셨는데 이제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주얼리 만드셨던 스타제국 오오 예 그쪽 명함이었어요 아하 근데 그때 오 가지를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음 예 그래서 결국엔 이제 못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수 꿈을 계속 키우다가 나중에 이제 전라남도 뮤직앤댄스페스티벌 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 이제 또 이제 대상을 받고 여러분 흥미진질한 이 스토리는 광고로 듣고 와서 네 4부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4부에서 또 만나요 주말 아침 생방송입니다 DJ래피의 드라이브 뮤직 오늘 초대석 박성현님과 함께하고 있고 퀴즈도 내드렸어요 성현씨의 신곡 제목은 뭘까요? 보기 1번 사랑의 탈수기 보기 2번 사랑의 세탁기 둘 중에 하나 고르시거나 대놓고 오다 보내달라고 했더니 또 많이 왔습니다 허미은님 소개해 주십시오 돌리는 것 중 이만한 건 없을 듯 사랑의 물레방아 아 이거 돌아갑니다 돌아갑니다 6381번님 저 감이 왔어요 어 왔다 이번 곡 다음 후속곡은 아 사랑의 건조기 갑시다 아 이분은 또 후속곡을 뭐 미리 또 생각했어요 아 벌써 감사해요 좋습니다 이수정님 사랑의 환풍기 아 환풍기 스튜디오 분위기 러블리하게 환기시켜버린 사랑의 환풍기 같아요 아이고 사연 좋다 사연 좋다 임규나님 주말 아침 습한 기운 기분 뽀송하게 해주는 기분 업 시켜주는 성현씨 사랑해 제습기 아 요즘같이 비 많이 올 때 이것도 필요하죠 돌려야죠 제습기 네 자 이 신곡이 나왔는데 네 제목은 우리가 퀴즈를 냈지만 네 안무에서 혹시 포인트 같은 거 없나요 이 노래 아 있죠 있죠 소개해주시면 우리 또 애칭자들 좋아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또 이제 잠깐 일어나도 될까요 아 이거 또 카메라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잠깐만요 카메라 좀 맞추고 네 맞춰주세요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올라갑니다 좋아요 네 이게 이제 저희가 노래가 다 끝난 후에 네 이제 제가 노래를 지금 할 수 없어서 원래는 후렴구가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예 그러면 제가 간주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런 행동을 합니다 이게 보시면 아실거에요 네 그래서 막 계속 이렇게 으어잆 짜고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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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고짜고짜고 짜고털고털고털고털고 이렇게 오 노래에 딱 맞는 안무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 사랑해 땡땡땡인데 제목은 이거 이제 전자 가전제품이 나오기 전에 옛날에는 사실 손으로 다 했으니까. 그럼요. 그거가 이제 안무에 싹싹 들어갔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김병은님 질문 소개해 주십시오. 김병은님. 이 노래 들으니까 OO 광고도 들어올 것 같은데 혹시 찍고 싶은 광고가 있는지. 광고야 뭐든 다 좋지만. 그렇죠. 혹시라도 성윤 씨가 특별히 하고 싶은 거 있나요? 저 요즘 세탁기 광고 찍고 싶어요. 그래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저 빨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렇군요. 0088번님 질문. 박성현 씨 보니까 아이유와 홍진영 씨 모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없나요? 많을 것 같은데. 정말 특히 이제 정말 가끔 아이유님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홍진영 선배님은 정말 많이 들었어요. 특히나 만약에 이제 방송을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이제 또 친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홍진영 선배님의.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얘기를 하시는 게 와우 너무 말하는 게 약간 제스처나 약간 감탄사 같은 게 너무 똑같아서 야 나 방금 소름 돋았어. 약간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그런 얘기 들을 때 혹시 뭐 별로다 이런 느낌입니까? 아니면 나는 영광이다 이런 느낌이 어땠습니까? 그런 얘기 자꾸 들으면. 당연히 그래도 저보다 훨씬 선배님이시고 지금 너무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당연히 잘 맞다고 하면 저한테는 너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라도 사람들이 저를 일단 기억해 주신다면야. 그렇죠. 그렇죠. 저는 너무나도 감개무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양미라님 질문도 왔어요. 선현님. 야구 경기장에서 시구 하신다는 소식 들었는데 맞나요? 기분이 어땠는지 궁금 궁금 했는데. 시구를 일단 과거에도 한번 했었고. 그렇죠. 최근에 시구하러 가셨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원래 이제 광주로 갔었었는데. 타이거즈를 기아 타이거즈를 응원하러 갔었는데. 그런데 이제 비가 왔어요구나. 그런데 시구는 3시 반부터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한대요. 그런데 저희는 그럼 내려가 있어야 되잖아요. 멀리서 오니까. 그렇죠. 또 준비도 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일단 먼저 출발해서 갔는데 도착해서. 이제 빨리 도착해서 밥을 먹으려고 했다가 밥을 먹고 있는데. 취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이제 거기 안에 들어가가지고 잘 옷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름이 박혀져 있거든요. 그렇죠. 이름이 있죠. 그래서 그거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인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거 받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사진도 좀 찍고. 그리고 안 다음에 왔습니다. 드라이브 했습니다. 그래도 또 다음번에 이제 스케줄 잡아서 또 해주시기로 한 거죠? 그렇죠. 네. 빠른 시일 내에 시구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구 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9239번님이 저 장호원 옆에 살고 있는데요. 복숭아 농원이 아주 많아요. 성현 씨 혹시 복숭아 홍보대사 제안 들어오면 어때요? 아우. 너무 좋아요. 저 사실 바라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일집이 복숭아다 보니까 제가 원래 한때 소개할 때도 안녕하세요. 승하승하 복숭아 같이 상큼한 여자 박성현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했거든요. 제가 야구단의 응원가를 만들기도 했지만 특산물 중에 복숭아 홍보송을 만든 적이 있어요. 진짜요? 아우. 그 지역에 제가 한번 얘기해가지고 잘 되면 좋겠다. 아 그러면 좋겠다. 아 그 노래 또 성현 씨가 부르고 하면서 좋네요. 아 너무 좋아요. 임성식 님께서는 성현 씨 라디오 하는 거 본 적이 있는데 계속 하시는 건가요? 이런 얘기 왔어요. 아 제가 이제 전에 이제 다른 곳에서 일일 DJ를 했었습니다. 아 일일 DJ. 해보니까 어때요? 본인은 어때요 일단?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거의 두 시간을 꽉꽉 채워서 했는데 이제 라이브도 이제 중간중간에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막 저녁에 하는 거였죠? 네 저녁에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취자분들과 이제 소통도 같이 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래도 몇 번 이제 그런 식으로 가서 해서 그렇게 떨지는 않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너무 즐기고 너무 재밌었어요. 성현 씨 있는데 어디 가서 떨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저도 사람인지라 제 첫방 보시면 굉장히 굳어있습니다. 네 사람이 거의 웃지 않아. 그 상큼한 그런 복숭아에 대한 노래인데 거친 까실 까실 조금 물렁 물렁 이렇게 불렀더라고. 내가 아직도 그 영상을 보면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도 또 그런 영상이 있어야 또 과거를 저렇게 배워서 아 내가 이때 이랬구나. 그랬구나. 애기구나 이때. 네. 보컬 트레이너는 그럼 지금은 이제 할 시간이 안 되고 하겠네요. 그쵸? 그쵸. 지금 이제 데뷔를 하면서 이제 아예 이제 다 정리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플레이어로서가 저의 꿈이었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제 더 집중을 하기 위해 지금은 오히려 보컬 트레이닝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또 본인이 하던 트레이닝도 있지만 나도 또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좀 더 완벽해지고 싶다. 그럼요. 제 욕심이 노래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레슨비가 좀 비싼 분인데 오늘 우리 쭈하쌤 한 대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손흥민 선수가 좀 더 완벽해지겠다 이러면서 또 배우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미 이제 어쨌든 꿈을 잃었잖아요. 더 큰 꿈이 있지만. 근데 그거를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좋습니다. 0219번님. 그리스 여신 비너스처럼 예쁜 박성현님. 신곡 매일 듣고 있습니다. 대박나세요 하셨네요. 아 감사해요. 유현일님 읽어주시죠. 네. 박성현씨 드라이브 뮤직 나오면 잘 되는 거 소문 듣고 오셨군요. 이제 팬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실 거라 확신합니다. 앞으로도 쭉쭉 마음껏 기량을 뽐내주세요. 화이팅 이라고. 우리 드라이브 뮤직 애청자분들은 아주 보는 눈 있으시네요. 의리가 있어가지고 우리 또 게스트 한 번 나와주시면 지속적으로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0123번님 삼행씨 왔는데 운 좀 띄워 주십시오. 박. 박성현 가수님 미스코리아라 역시 이뻐요. 더 더 더. 성. 성공하셔서 꿈을 이루세요. 연. 연내의 사랑의 땡땡땡 대박나세요. 감사합니다. 삼행씨 또 왔습니다. 제가 운 띄우겠습니다. 0106번님 박. 박 터졌네요. 대박. 성.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 드라이브 뮤직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연. 연말 대상 시상식에서 봐요. 박성현씨 사랑해요. 아 좋다 좋다. 아 센스가 다들 너무 좋으셔. 나성자님 운 띄워 주십시오. 박. 박수 치고 싶도록 노래 잘하는 가수. 음 성. 성현님의 노래 듣고 있으면 상큼 발랄 너무 신이 나요. 연. 연인 우리의 영원한 연인 박성현씨 사랑합니다. 꽃길 많이 걸으세요. 이렇게 다들 잘하시네요. 박향미님은 노래 너무 좋네요.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합니다. 오늘 추가 또 됐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죠. 김한면님 소개해 주십시오. 예쁘고 노래도 잘하지만 삶에 대한 태도가 정말 대단합니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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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존경합니다. 누구나 싫어는 있지만 현명하게 잘 극복하였네요. 앞으로도 잘 풀리실 것 같아요. 박성현님을 만난 오늘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성현씨가 뭔가 도전하면 또 잘 안 되고 또 뭔가 잘 안 되고 이런 여러 이유로 잘 안 되고 할 때 그때 어땠어요? 참 힘들다 이런 마음이었습니까? 아니면 이걸 잘 내가 버텨내자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저는 그렇게 힘든 일을 겪을 때마다 일단 시원하게 옵니다. 아 울어요. 대놓고 그냥 시원하게. 그냥 집에서 엉엉 울고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 그때 계약 파기 당했을 때도 지하철에서 너무 다들 날 쳐다보는데 이제 그냥 울면 좀 그러잖아요. 친구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동생한테 엉엉 울면서 갔어요. 언니 나 하고 그만 탔는데?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줄 거야. 이것을 자양분 삼아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아 내 제째 놓친 거 너무 아깝다 라고 생각하게 난 그렇게 내가 될 거야 라고 저는 딛고 일어났어요. 현명하십니다. 이런 우리 박성현님과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 이제는 선물 발표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럼요. 해야죠. 오답을 먼저 발표할 건데 오답 선물은 우리 임영미님께 드릴 거거든요. 뭐라고 보내셨나요? 임영미님? 사랑해 경훈기? 경훈기? 경훈기 시동 걸 때도 달달달달 돌려야 하거든요. 아 그렇죠. 아 그래 맞아 이렇게 돌려야죠. 요즘에는 자동도 있지만 예전에는 이거 무조건 돌려야죠. 그렇죠. 그렇죠. 달달달달. 시골 엄마 댁으로 고추 따러 가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응원할게요. 그렇습니다. 오답 선물 임영미님께 보내드리고요. 정답 선물은 9798번님께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보내셨죠? 사랑해 세탁기! 아하. 중독성이 느껴집니다. 오늘 보니까 이렇게 끼가 넘치니 미스코리아도 가수도 안 할 수 없네요. 앞으로 빨래하면 이 노래만 듣겠습니다. 오늘도 빨래 돌리면서 들어요. 사랑해 세탁기 대박나세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 선물 9798번님께 드립니다. 제목은 사랑해 세탁기가 정답이었죠. 아이고. 이렇게 우리 박성현님 만나보니까 성현씨가 그동안 지나왔던 이런 역사 얘기도 듣고 많은 분들이 그 얘기 속에서 뭔가 인사이트도 얻어가는 것 같아요. 아우 너무 그래주셨다면 감사하죠 진짜. 우리가 한 곡을 더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곡 들려드릴까요 이번에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사실 민망했어요. 제 노래를 다 세 곡으로 들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분께 홍보를 해야 되니까. 그럼요.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냈던 곡. 여러분들이 불러주시면 언제든 달려가겠다는 그 노래 코리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숭아가 먼저 나왔고. 그쵸. 그 이후에가 이제 이 노래가 나왔군요. 코리아. 코리아. 안 그래도 0219번님. 네. 템버린 여신 박성현 가수님 응원합니다. 박성현 코리아 신청해요 하셨고요. 임정숙님도 코리아 너무 좋아요. 성현님 콜콜콜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박성현의 코리아 들으면서 성현씨 오늘 보내드리고 다음번에 또 나와주실 거죠? 당연하죠. 고맙습니다. 오늘 성현씨와 함께한 시간 너무 좋았습니다. 자 코리아 들으면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